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풀 리퀘스트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풀, 땡겨오다, 리퀘스트, 뭐예요? 요청하다 즉 누군가한테 내가 작업한 것을 땡겨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능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오픈소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바로 이 풀 리퀘스트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일단은 나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원격 저장소에 백업 하겠죠 그럼 이제 푸시하고 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? 요건 내 거니까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것을 누구나 뭘 할 수 있어요? 풀 할 수 있습니다 클론도 할 수 있고요 other라는 뜻을 해서 5만 쓸게요, o, t 자 그런데 뭘 할 수 없냐면 요건 할 수 없어요 푸시 푸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? 이렇게 되면 아무나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푸시는 아무한텐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작업한 내용을 이 사람의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가 작업한 그 프로젝트의 차이점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그걸 파일로 패치라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작업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병합해 가지고 버전을 만들고 그리고 원격 조장소로 올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같은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커맨드 라인 수업에서는 직접 패치를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폴리캐스트라는 걸 쓰겠습니다 자 폴리캐스트는 기시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고 이런 원격 저장소 서비스들 기터브, 길랩, 또 비트 버킷 이런 서비스들이 바로 이 공헌자가 여기에 접근 권한은 없지만 뭔가를 공헌하고 싶을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풀 리퀘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럼 풀 리퀘스트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여기에 우리 조금만 정리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작업한 사람이 자기가 작업한 것을 공헌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공헌하고 싶은 버전들을 선택해서 이 기터브 같은 서비스의 풀 리퀘스트 기능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풀 해주세요 내 것을 땡겨가 주세요 라는 어떤 신호가 가요 데이터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주 간편하게 버튼만 딱 클릭하면 이 사람이 작업한 성취가 자동으로 원격 저장소에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원격 저장소에 추가된 것을 땡겨오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픈소스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능인데 오픈소스가 아니면 별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나오는 용어이긴 하니까 아 저런 거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 환경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우리가 클론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오픈소스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푸시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권한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egoingsb라는 사람의 git for collaboration 토토이즈 git 이라는 이 저장소를 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클론한다와 다른 거예요 복제예요 어떻게요? 여기 있는 포크라고 하는 기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포크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계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저를 만들어서 그 유저로 포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이제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걸 쓰게 되면 이제 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팀 계정으로는 포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거는 포크를 못해요 좀 어렵죠 말이 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포크를 선택해서 저는 어...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이 사용자로 저걸 포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참 설명이 잘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앞에가 어떻게 돼요 coding everybody라는 사람이 gif for collaboration totoyskit 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egoing sb의 gif for였는데 이거 당연히 요것도 여전히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제 요 프로젝트가 coding everybody라는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오리지널이 자기께 된 게 아니라 복제된 것이 자기께 됐다 그럼 요기에서 이제 클론에서 푸시하고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저장소는 자기 거니까 예 그럼 제가 이 저장소를 복제해서 제 지역 저장소로 제 컴퓨터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계정이구나 라고 상상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클론에서 이번에는 c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c라고 하는 이름은 이 c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의 디렉토리다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저 저장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포크한 저장소의 주인공 주인장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워크.txt라는 이 파일을 제가 두 번 수정할게요 4c 저장 커밋 그리고 푸쉬를 하겠습니다 잘 될까요? 당연히 잘 돼요 왜요? 자기꺼에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원격 저장소로 들어와서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커밋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풀 리퀘스트와 컴페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우선 컴페어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컴페어를 누르면 여기에 베이스 리파지토리 오리지널이 egoing.sv라는 사람의 git for collaboration totoyskit이다 그리고 나의 것 head 코딩 everybody라는 사람의 git for collaboration totoyskit이라는 저장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현재 차이점은 오리지널에는 없는 게 나한테 있는 게 워크.p.c와 워크.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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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h 저장소의 주인장한테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작업한 이게 되게 좋거든요. 이거 갖다 쓰세요. 라고 할 때 내 것을 땡겨가세요. 라고 요청하는 풀 리퀘스트를 크리에이트 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다가 제가 풀 리퀘스트 my 워크 땡땡땡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작업했다? 워크 5, 6, C를 작업했다. 그리고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egoingsb라는 오리지널 저장소를 가진 사람에게 풀 리퀘스트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. 저거 100개다. 그럼 그 프로젝트에 내 거 가져가달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되는 거죠. 성공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.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merge 풀 리퀘스트라는 것을 하게 되면 충돌이 되지 않는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 벙이 될 것이고 충돌이 난다면 뭐 조치를 취하셔야겠죠.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. merge 풀 리퀘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버전이 하나 생기거든요. 그 버전의 커밋 메시지가 나오고요. confirm merge를 하게 되면 실제로 merge가 일어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코드를 가서 보면은 이 work.txt에 C라는 사람이 작업한 두 개의 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리지널 저장소의 주인장인 A는 작업하기 전에 풀을 통해서 땡겨오고 그리고 작업하면 되겠죠. 자 그때의 현재 상태를 볼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버전이 생성이 됐고 이 버전은 이 주인장이 작업한 work.txt 3a와 그리고 그 공언자가 작업한 work.txt 5c와 5.txt 4c와 5c를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그 병합된 결과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방식은 권한을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쓸 일이 또 생기겠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